지갑 지갑이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물리적인 제품이 있는 하드웨어 월렛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메타마스크 같은 인터넷 익스텐션으로 사용하는 어떤 소프트웨어형 지갑이 플러그인 같은 것처럼 근데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지갑은 만들기는 쉬워요 만들기는 사실 이미 그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다들 난다 긴다 하는 개발자분들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져다가 그냥 코디 가면 만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고 보안을 지키는 건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콜드 월렛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 월렛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지갑이라는 물리적인 제품을 생산하려면 이제 공정이 있어야 되고 유통망이 깔려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아이오트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갑 사업만 8년 차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저로서는 지갑 사업에서 비즈니스가 0이 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어딜 보니까 앞으로는 월렛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은 숨 쉬듯이 아무 생각이 없지만 무조건 가상자산의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그냥 기존의 인터넷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블록체인은 보통 새로운 인터넷 이제 웹3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이 일단 되려면 뭐가 깔려 있어야 될까요? 랜선이 이제 깔려 있어야 됩니다 통신 인프라가 이제 발달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는 이더리움이나 이제 솔라나 같은 네트워크 메인넷들이 이제 깔고요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은 현실 세계에서도 스타트업이 못하잖아요 대기업이 하거나 정부가 깔아줘야 되는데 옛날에 두루넷이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근데 그 온라인 어쨌든 인터넷 연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 그렇게 되면은 어떤 앱을 바로 실행시킬 수도 있겠지만 내가 유튜브를 보거나 어떤 페이스북을 들어가거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 접속하는 게 뭐죠? 브라우저나 익스플로러 같은 존재를 하는 게 앞으로는 지갑이 될 거다 라고 보면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든 간에 일단은 브라우저 켜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구조를 하는 게 바로 지갑이 될 거다 라고 보기 때문에 메인넷 다음으로 뭔가 이런 지갑이 어느 정도는 산업이 성장했을 때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컨셉상으로는 지금 막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블록체인을 통한 혹은 크립토 안에서 뭔가를 투자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쓰려면 일단 지갑을 꽂고 시작해야 된다는 컨셉인가요? 그런 것도 맞고요 결과적으로는 투자나 어떤 자산을 우리가 뭔가 보관을 하는 게 지갑이잖아요 근데 이 지갑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어떤 BTC나 뭐 이더 같은 토큰이 될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나 어떤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증서나 이런 것들조차도 디지털화, 온체인화가 돼가지고 지갑에 담겨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0024 뭐 그런 서비스에 접속할 때 공인인증서 이제 접속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지갑이 기본적으로 모든 웹 서비스에서 가장 앞단에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해서 아이디 쓰는 것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지갑이라고 하니까 접근성이 이게 느낌이 확 다르네 그래서 그런 좀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 인증서잖아요 맞습니다 인증서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아이오트러스트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서비스의 이제 미래 현재 진행형인 서비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월렛이 이름을 바꿔야겠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예전부터 그런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지갑이라는 것도 결국은 개인 키를 보관하는 거지 가상자산이 직접 보관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럼 키꾸러미가 아니냐 키 뭉치받 근데 너무 좀 없어 보이니까 키 그림자 그래서 이제 월렛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다보니 그게 계속해서 이제 다 연관이 된 거긴 합니다 이게 오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걸 연결하면 마치 그 커스터디 서비스를 쓰는 것처럼 내 코인이 이 월렛에 완전히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그냥 대중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보통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들도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까먹었어 뭐를 까먹었는데 메타마스크를 운영하는 컨센시스에 메일을 보낸다거나 이거 좀 찾아주세요 하면은 절대 답장이 안 오잖아요 자기가 외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개인 키나 이런 시드문구를 본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결국은 탈중앙화 월렛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좀 어떤 걸 잃어버리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중앙화된 어떤 주체에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좀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것들도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를 뭔가 좀 바꾸거나 아니면은 그런 개인 키들을 뭔가 다른 형태로 만들어주거나 뭐 12자리 24자리의 시드문구가 아니라 이걸 어떤 걸로 감싸가지고 그냥 우리가 웹투에서 하는 것처럼 소셜 로그인을 하면은 개인 키가 만들어져서 그 소셜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우리가 나중에 복구할 때도 지금 그냥 인터넷 쓰는 것처럼 복구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실 대부분의 지갑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뭔가 개인 키 시드문구 이런 것들은 어 뭐 어떤 어떤 맥시멀리스트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내가 셀프 커스터디 나는 내 자산은 내 거야 내가 지킬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투자적이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 뭔가 대중적인 서비스들은 대부분 다 그런 개인 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어드리려고 많은 UX적인 발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발전되긴 했더라고요 메타마스크만 해도 페이스 아이디 이제 로그인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런 걸 봐서는 정말 많이 발전하긴 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분들은 메타마스크 가입한 지 다시 5분 만에 비번을 까먹으시더라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찾지도 못하고 네네 그게 되게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사실 큰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성이 약하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디센트와 위핀 지갑에 아이오트러스트가 좀 빨리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방송 출연해서 말씀도 드리고 네 행사 가서 이제 설명도 드리고 제가 많이 칠해져서 할인 쿠폰이라도 좀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이오트러스트라는 회사가 한국당의 주소지를 둔 가상자산 사업자예요 네네 맞습니다 바스프가 아니죠 네네 저희는 바스프가 아닙니다 어디 됐든 크립토에 베이스한 크립토의 기반 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국 회사예요 네네 어디 가지 않았잖아요 네네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규제 그리고 태클 하다못해 당국의 전화도 받으실 것 같고 네네 저희도 어떤 게 문제입니까 지금 어 이 웹3 사업 자체가 원래부터도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법인에서 코인을 보유하는 게 어렵다 안 되죠 그러면은 보통 다 소비자 대상에 뭔가를 만들어서 매출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소비자 대상에 매출을 낼 만한 이런 어떤 프로덕트 마켓핏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거의 힘들어요 할 수 있는 게 뭐 거래소 그 다음에 2m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고 거래소나 아니면은 어떤 뭐 밸리데이터 밸리데이터 그 다음에 뭐 VC도 사실 뭐 웹3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크립토 VC 그건 돈이 원래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지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래소나 이런 밸리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스타트업이 못합니다 못하죠 큰 기업들도 사실 해도 뭔가 좀 수익성이 나오기 어려운데 유명한 네트워크의 밸리데이터라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검증자 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합격증서를 주는 사람들은 일종의 투자자 성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회사 보면은 대부분 뭐 넥슨게임 넥슨 넷마블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네네 일반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밸리데이터를 만약 하게 되면은 어찌됐든 밸리데이터 하는 목적 자체가 그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증을 대신 해주는 거니까 그럼 그 대가로 토큰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종의 투자니까 네 근데 그 토큰을 받았을 때 그럼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재무상태피 어떻게 올려야 될지 요런 것들도 뭐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시점에 잡아야 되는지도 좀 모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독세청에서 네 가상자산 회계 표준 기준을 마련했다 뭐 이런 거 아 네 맞습니다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되게 어렵죠 근데 그런 회사들도 어쨌든 그런 회계 기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스타트업에서 그걸 다 맞춰가면서 하긴 되게 어렵잖아요 누가 합니까 일당백인 회 그 다음에 컨슈머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일반적인 게 어떤 메인넷 플레이인데 메인넷 플레이도 국내에서는 못하니까 보통 이제 해외 나가서 하거나 해외 법인을 통해서 하거나 요런 방식이 좀 일반화되어 있죠 그래서 난이도가 사실 이런 규제의 그레이한 영역을 좀 뚫기가 어렵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 법에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륙법 기반이긴 한데 어 뭐가 안 적혀있으면은 그걸 어 해야 되는 이유도 없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음 예를 들어 어떤 국채라는 자산이 있는데 이 국채가 그냥 국채라고 써있어요 뭐 etf에서 투자 가능한 자산이 국채다 할 수 있어 네 근데 여기서 어 그러면은 근데 그 etf는 원화로 발행된 국채만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뭐 어떤 곳에서 어 우리 원화 말고 달러로 된 것도 하고 싶어요 발행하고 싶어요 근데 당국에서 이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 지금 원화로만 하라고 써있지 않잖아요 라고 하면은 당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다고 달러로 해도 된다라는 말도 없잖아 요렇게 이제 스탠스가 좀 있어요 이른바 유권해석이나 법적인 지정된 해석문이 필요한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일반화 되어 있고 공무원 조직이 이제 그런 경향을 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현물 etf도 사실 그런 문제잖아요 타지티브 규제라고 하는 것들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서라도 사실 했다가 갑자기 어 너네 하라고 이거 써있지 않았는데 했네 라고 했을 때 이제 당황스러워 네 그게 사실 그 전에도 좀 많이 문제가 됐었고 라이오트러스트에는 모가 옛날 얘기도 좋으니까 네네 모가 가장 이제 당국 입장에서 좀 걱정하던가요 어 이해는 되지만 어찌됐든 뭔가 해킹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게 좀 많이 힘들긴 합니다 이게 뭔가 좀 도와드려가지고 뭐 복구를 해드리거나 이러고 싶은데 예민한 거래 해킹은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탈중앙화 월렛이다 보니까 어떤 중앙화 대 월렛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커스터디 개념으로 바스프도 있고 그런 이제 규정을 잘 지키면서 이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홀드 월렛 자체가 쓰는 이유가 탈중앙화 월렛이라서 쓰는 거잖아요 남은 못 건든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괴리가 좀 발생을 해가지고 뭐 저희도 이제 당국 규제나 이런 것들 잘 지켜가면서 최대한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들도 가이드나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서 드리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쪽 시장에서는 워낙 그런 범죄나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회사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좀 공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당국 입장에서는 아이오트러스트, 디센트지갑 만드는 회사 정도면 네 업계에서 완전 선두회사고 네 모범적이 18년차 가상자산 업계 리딩 컴퍼니인데 올해는 좀 뭐가 풀릴 것 같은가요? 아마 거래소는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이것도 추측이지만 저희는 뭐 사실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발표되는 것들 잘 팔로우 파고 최대한 이제 맞춰서 가는 형태를 좀 띄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런 규제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지만 선거 이제 철이다 보니 네 그런 공약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올해 현물 ETF도 가능하지 않을까? 음 근데 이제 보통 금융권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한 2년은 최소 2년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뭐 한번 얘기를 해보면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자본시장법에 이제 보면은 이런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일 거예요 아마 플레이미 ETF에 기초자산 투자 가능한 기초자산이 증권하고 파생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암호화폐가 없으니까 이거는 거래할 수 없어 라는 이제 해석에 따른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근데 사전에 그거를 이제 알고 했으면은 이런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없었겠지만 그게 갑자기 승인되고 나서 이제 좀 금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어찌됐든 이게 해결이 되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 개정이 되거나 네 혹은 유권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근데 부분 개정은 누구나 알다시피 올라가도 뭐 법사위 거치고 갔다가 예를 들어 위에서 갑자기 탑에서 뭔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도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심지어 여소야 되고 네 유권 해석도 사실 거기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법조 전문가는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너무 유창하게 말씀해 주시길래 아 저도 사실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아시는 분한테 이제 여쭤봤는데 뭔가 국민 정서가 좀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유권 해석이 좀 빨라질 수도 있다 아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갑자기 10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엘살바도르나 여기는 진짜 어마어마한 불을 가져가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막혀 있으니까 해외 가서 투자할래 지금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국민 정서나 이런 것들이 움직여서 뭔가 이런 움직임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뭐 좀 단체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저희가 크립토코리아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셨죠? 동참하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요 뭐 갈 길이 참 멀긴 합니다 저희 블록미디어 유튜브나 기사들을 한국에서 많이 보신다고 하거든요 이런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업체들을 좀 많이 도와주시면은 그래도 업계가 정화되는데 훨씬 더 앞장서 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사실 한국에서 웹3 사업하는 게 이제 뭐 수어사이드라고 스스로 죽어간다 네 네 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힘들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는 좀 안 나오는 시장의 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저희도 8년 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같이 이제 열심히 빌딩을 이제 정석적으로 같이 하던 팀들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다 없어졌어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센트 지갑 말고 위핀 지갑 같은 경우에는 B2B2C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나 어떤 이제 웹3 스타트업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폐업 서비스를 더 이상 못하게 된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되게 좀 착잡하죠 참 이게 참 웃기는 게 만약에 그 회사들이 정말 건실하게 견조하게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네 혹은 그 회사들이 코인 발행을 통해서 이제 많은 지지자 커뮤니티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되면 자기도 원하지 않게 뭐라 그러죠? 러그풀을 하는 나도 하기 싫은 러그풀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도 오는 회사들도 있었다고 하고 네 네 그런 상황들이 있는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의 투자자들 코인 투자자들 저력이 초반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엄청납니다 아 맞습니다 글로벌 플레이어들이에요 병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앞서서 이더리움을 평가를 잘 해주셨지만 올해 테마와 트렌드 우리는 이런 걸 딱 보면 이걸 통해서 투자와 사업을 결정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테마와 트렌드는 저희 입장에서의 트렌드 하나라 네 투자자분들이 보실 만 관심 가지실 만한 트렌드 하나씩 좋아요 좋아요 그냥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시장 일 것 같아요 엔터프라이즈가 그냥 쉽게 말하면 비투비 기업용 시장이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어찌됐든 그 금융 심장부인 미국 월가에서 투자가 가능해졌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어찌됐든 오늘 아마 코인베이스의 그 닐 암스트롱 CEO도 이제는 이런 암호화폐 크립토가 기관용 포트폴리오의 표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인 즉슨 결과 결과 결과적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이런 스테이킹을 하거나 뭔가 투자를 하거나 디파이를 하거나 이런 엔터프라이즈 시장이 개화될 때가 됐다 그래서 크립토 윈터 때도 알게 모르게 미국이나 유럽에 이런 많은 기업들이 조금씩 들어와 있었어요 심지어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뭐 직접적인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뭔가 그런 클라우드를 제공하면서 이런 밸리데이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의 환경을 깔아두기도 했고 뭐 스타벅스나 나이키나 구찌나 이런 곳들도 NFT를 발행을 하는데 그걸 이제 자사의 충성도 프로그램 로얄티 프로그램하고 연결을 시켜서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도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찌됐든 이제 합법적이 된다라고 하면은 엔터프라이즈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 엔터프라이즈를 되게 많이 좀 따져보면은 되게 많습니다 이것저것 뭐 저희 같은 지갑용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서 어? 우리 밸리데이터 아까 말씀하신 밸리데이터 하고 싶은데 우리 몰라 이거 회계 처리할지도 모르고 이거 뭐 할 줄도 몰라 그러면 이걸 좀 도와줄 수 있는 솔루션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ER 뭐 이런 세무나 회계 같은 것들도 좀 회계를 해줄 수 있는 이른바 웹3 솔루션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떤 뭐 디파이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기관용 디파이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2024년이 본격적인 엔터프라이즈 시장이 개화될 것 같다 요게 지금 아마 업계에서 계신 분들은 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규제가 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세 같은 것들도 스타트업들이 있긴 한데 이제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지면은 어찌됐든 그런 솔루션들도 필요하고 개인들한테도 뭔가 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네 이게 계속 밀리면은 스타트업들이 버틸 수 있는 런웨이가 짧잖아요 하다못해 가상자산 세금 징수 교육 교육의 그런 솔루션도 있어야 되고 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엔터프라이즈 시장 개화되는데 우리나라만 좀 이렇게 늦춰지면은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다 글로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세계 시장에서 좀 경쟁력을 이룰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좀 아쉬운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든 메인네트 토큰 시총 순위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지금 100위권 이제 살짝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도 미래는 있는데 우리가 웹3 주도권을 가져오기는 이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요런 생각도 좀 일긴 합니다 아 너무 안타까운 말로 끝내면 안 돼요 근데 대중적인 시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5% 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95%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이게 또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뭔가 좀 다 팔로업 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이제 한국인들의 저력 지금 거의 업비트나 이제 빗섬에서 발생시키는 갑자기 국뽕으로 끝났네 그런 저력들이 저는 어 되게 좋을 것 같다 좋습니다 빌더 분들도 되게 좋은 팀도 많고 좋은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자 관련한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트렌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미 관련한 토큰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민망하긴 한데요 그렇죠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AI와 이제 크립토가 만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지켜보고 있는 편이긴 해요 물론 지금은 좀 가격에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비탈릭 부테린도 이제 블로그나 트위터 통해서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결국 이 최근 10년 동안 이 글로벌을 좀 위진했던 이제 좀 호령했던 좀 블록체인은 살짝 민망하긴 하지만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이제 교차하는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태어나는 프로젝트나 어떤 프로토콜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강력해질 것 같다 요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비상적으로 보면은 AI는 살짝 불투명하죠 이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채찌 PT랑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전이 쓰면은 알고리즘을 다 알아서 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미지나 어떤 영상들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사실 좀 사회적으로 좀 대두가 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다 요런 얘기도 좀 있고 AI는 어쨌든 데이터가 필요하고 블록체인은 이런 데이터 저장이나 트래킹에 되게 적합한 새로운 인터넷이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피상적인 수준에서의 시너지 효과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간 부분에서의 시너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지켜볼 만하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AI 블록체인이 뭔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조금 설명을 제가 아는 바만큼 드리면 AI의 기본은 데이터니까 네 그러면 순수한 퓨어한 오염되지 않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거를 검증해주고 퓨어한 데이터임을 입증해주는 역할을 블록체인이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컨셉이잖아요 네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들도 한국 이제 국내에서 예전에 창업 레디시라는 웹툰 업체를 창업하셨던 분이 스토리 프로토콜이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요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거에 더해서 너무 막 깊게 들어가는 것들 외에도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는 사례 하나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이게 이제 디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디핀이라는 용어가 영어로 쭉 풀면은 뭐 디센트럴라이즈드 피지컬 인프라 네트워크인데 쉽게 말하면 탈중앙화된 물리적 네트워크 인프라에요 요게 근데 좀 어렵죠 설명 자체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근데 예를 한번 좀 직관적으로 좀 들어보면은 AI는 보통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죠? 어찌됐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학습시켜서 거기에 이제 트레이닝된 머신을 가지고 뭔가 결과물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데도 몇 십만 장 몇 백만 장 몇 천만 장을 집어넣고 그걸 이제 돌려서 알고리즘을 만든다 요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게 다 돈입니다 그렇죠 비용이 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뭔 돈이냐 하겠지만 전기값부터 들어가니까요 전기값부터 거기 들어가는 GPU 이제 반도체 데이터 소스 값 엔비디아의 주식의 이제 그 상승폭을 보시면은 딱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엔비디아 주식에 이게 오르지? 라고 보면은 이 반도체나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의 품귀 현상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뭐 복잡하게 들어가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이런 계산 능력을 위해서 어찌됐든 이 GPU 파워가 필요한데 이게 한 곳에 집중되다 보면은 너무 그런 가격을 올려버리거나 혹은 뭔가 다른 데랑 안 하고 우리 혼자 먹겠다 뭐 요런 중앙화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풀고자 이런 탈중앙화 이 크립토 블록체인의 인센티브 모델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내가 그래픽 카드가 있어요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내가 새벽에 게임 1시간 할 때만 써요 그 좋은 컴퓨터 나머지는 안 써 나머지 23시간은 그냥 놀립니다 집에 회사가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 나머지 23시간에 이런 GPU가 필요한 사람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있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많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쉽게 말하면 내 GPU를 이 유휴 GPU를 내가 쓰지 않을 때 남들한테 빌려줄래 근데 빌려주고 나서 내가 선의로 빌려주는 것도 정도껏이잖아요 네 내가 이 비싼 GPU 사가지고 유휴 빌려주는데 나한테 보상이 있어야지 그래야 뭐라도 좀 그렇죠 그래야 이제 동기부여가 되죠 예 근데 그걸 주기에 적합한 게 바로 토큰이다 코인이다 사실 그게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진정한 본질이자 의의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사례가 공유 숙박 스타터 다들 아실 거예요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모델이랑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GPU 방금 말씀드렸던 것 외에도 어떤 데이터를 보관한 스토리지나 어떤 따로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옛날에 O2O 서비스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잘 얘기 안 하는데 그런 거에 블록체인이나 AI판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좀 탈중앙화된 이제 인센티브 모델을 잘 적용한 사례 이런 디핀이라는 트렌드가 있고요 또 이제 뭐 하이브 맵퍼라는 차에다가 블랙박스 같은 거 이제 다는데 그 블랙박스가 지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5만 군데를 다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도가 다 데이터가 기록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지도 데이터를 내가 이걸 누군가 이제 필요로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한테는 초인길이고 뭐 외국인들이 와서 관광을 하고 싶은데 관광 루트를 알고 싶을 때 그런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걸 사서 쓰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토큰으로 준다거나 요런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재미있는 사례들도 되게 많고요 여기 외에도 뭔가 좀 내부적으로 뭔가 좀 그런 좀 마이크로한 부분들도 좀 건드리는 네 요런 것들은 사실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라 다음 이 시간에 다음에 한번 크리프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컨텐츠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경팀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리서치도 많이 하시고 리서치 상당히 재미있게 봤었는데 네 네 그 얘기도 다음 시간에 한번 털어주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에는 그런 글들의 조회수가 되게 높아가지고 근데 이미 가격적으로는 사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런 시도들이 사실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AGI 같은 범용 인공지능 같은 것들도 사실 되게 관심을 많이 받고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버블이 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면 결과물들이 나온 게 없고 그냥 보여지는 것만 지금 있잖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 많이 뛴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투자적인 접근은 좀 조심하는 게 맞고요 대신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가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은 인공지능이 진짜 사회에 침투를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때 그 옆에 이제 블록체인이 같이 들어간다 사실 블록체인이 다들 아시겠지만 되게 새롭거나 혁신적인 솔루션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애초부터 분산원장 기술의 한 종류이고 기존의 어떤 레거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거나 기존의 중앙화된 모델에서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AI랑 잘 맞물린다 라고 하면은 이 트렌드가 올해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부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AI 테마가 엄청 불긴 했는데 그때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술 회사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무슨 서비스 소프트웨어 회사 이런데 집중되어 있었다면 맞습니다 이게 조금 더 큰 영역으로 퍼지는 느낌이 올해 초부터 들거든요 네네 다음 시간에 혹시 네 초대를 드려서 AI 이야기도 따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엄청난 머신러닝 개발자도 아니라서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얘기보다 네 업계 얘기 사업 얘기 비즈니스 얘기 직관적이고 좀 간단하게 아실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생태계를 좀 그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약속하신 거예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상자산 비트코인에서 지금 어떻게까지 왔죠 AI까지 왔는데 아이유트러스트의 경지훈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되게 재밌고 돌발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셔가자 그런 느낌 못 받았는데 네 좋습니다 자 미래의 돈을 만나보는 퓨처머니 오늘 이 시간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경지훈 팀장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